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우리 봉우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큰일났네요 이거 한소름대코입니다 이거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니네요 아니 이게 주가가 지금 신저가 기록을 쓰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죠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매수 가격이 1206원이고요 비중이 20% 적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말씀해 주시냐면 계속 물타기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처음 매수하신 가격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거의 저점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네요 손절을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기다리면 여기서 내림새가 멈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한소름대코 이거 자꾸 내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절할까요 이 한소름대코는 탄소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들 과거에 이런 쪽이 부각될 때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 뉴질랜드의 그 이유가 뉴질랜드에 만헥타르 정도 해외산림을 조성 중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런 쪽이 요즘 부각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실적 부분들 다 살펴봐 드렸지만요 실적만 증가한다면 충분히 보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한소름대코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액도 많이 줄었어요 아까 상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금 계속 좋아져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1분기 그렇다면 기댈 언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에라도 의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이 2022년도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있는데요 보면 오늘 안타깝게도 이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 좀 그전에는 팬데믹 때는 520원까지 빠진 적도 있었죠 지금 이 한소름대코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기댈 언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석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자점을 기댈 언덕을 다 깨고 내려간 자리니까 이 종목은 손절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손절 감행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이렇게 수익을 얻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홈대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한솔홈대코는 아쉽지만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